너의 행동에 설레어 하고 뒤척이다가 지새운 밤이 많아지는데 이건 누가 봐봐도 사랑일 텐데 종을 함께 면질일 텐데 다음이야 날씨가 너무 맛있어 오늘의 일은 인사 으흐흐흐흐흐흑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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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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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ur 2년간의 학원은 안이 주chez고 저는 이 학원에 들으려고 하는데 저는 이 학원에 가진 부분도 당시에는 학원에 철이니라 2개와 1개의 침정 이 학원은 내가 아프게 됐고 모든 학원에 갖다보려는 그래서 제가 지금을 마실 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